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눈이 올 건지 대박이지 않아요? 지금 해는 떴는데 눈은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 제주도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는데 완전 폭설이에요 전국적으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다들 밖에도 못 나가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쁜 영상을 저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필름하시라고 제가 예쁘게 찍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밖에 나와서 귤이 이렇게 하얀 눈이 다 덮여 있는데 또랗게 이렇게 뭉실뭉실하게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밖에도 못 나가고 하니까 눈호감 시켜드리고 싶어요 귤 보면서 새콤달콤한 귤을 상상하시면서 조금 힐링하세요 너무 예쁜 영상이죠 꽃이 하얗게 폈는데 노란 귤이라니 제가 너무 길게 찍어서 한라산 등산한 영상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제가 이렇게 귤 나무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손 엄청 시리거든요 열심히 찍고 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힐링 되시나요? 힐링 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눈은 여기는 폭설이라 그래도 계속 오면서 녹으니까 이 정도면은 좀 쌓이기는 했어요 한 5cm 정도 아무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한라산 한라산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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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진짜 그래서